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썩은 피를 내보내고 새 피를 수혈해야 보수가 건강해진다 하트갱 미래통합당 의원의 글을 접하면서 떠오른 문장은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제 9시를 했다면 사람들이 비오는 날에 광화문에 왜 나가겠느냐 또 하나는 너희들 눈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썩은 피로 보이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서쳐 지나갔습니다 야당이 야당 구시를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몰려나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선거대 참사라 불릴 정도로 4.15 총선의 부정선거 문제가 맹백한 정거들에 의해서 속속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정선거는 없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있냐 이렇게 내놓고 이야기하는 야당의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야당이냐 이렇게 대묻고 싶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참사라고 부르고도 남음이 있는 선거 부정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권순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9월 14일에 대법관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국민들에게 죄송 죄송 또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죄하고 또 사죄 사죄 또 사죄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전례가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재임을 위해서 권순일 씨가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사람은 해도 해도 그가 너무한다 이런 말이 절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미래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부정선거를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거꾸롭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박수영 의원이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임 문제 유임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8월 21일 날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나갔었습니다 이런 발언이 주어진 것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영수 사무총장을 상대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기된 선거소송이 125건으로 20대 총선 때보다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총선 관리였습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의 말입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선거소송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19대에서 5건 20대에서 12건에 거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소송이 125건으로 4년 사이에 10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의 총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의 젊은 일부 의원들은 여당을 두둔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런 일에 거치지 않고 또 일부 사람들은 아예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 눈에는 10배 이상 폭증한 소송이 모두 못난 자들에 의한 못난 행동으로 보인 모양입니다 아마 앞으로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무지한 죄 혹은 거짓말을 한 죄로 박수영 의원의 주장은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역대 최악의 소송을 맞는 등 최악의 선거관리를 했다는 분이 계속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박수영 의원은 9월 8일 날 대법관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의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조속히 사퇴하고 후임자 청문회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박수영 통합당 의원이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본인이 행한 위에서 행한 발언입니다 참고로 2014년 임기 6년에 대법관에 임명된 권순일 위원장은 2017년 12월 임기 6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 지명돼서 비상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만 보면 선관위원장직은 3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선관위원장 18명은 모두 관례적으로 대법관 임기와 마침과 동시에 중앙선관이 위원장직을 물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은 대법관의 신분으로 선관위원장을 하다가 자연인이 되면 독립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을 그만두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역대 선관위 위원장 모두 그렇게 그만두셨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제작합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입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법관 신분이 아닌 선관위원장이 상근으로 재직하는 설례를 만들 경우 선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의 역할 분담과 균형이 깨지고 외부의 입김에도 취약해져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히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자 행완위에 출석한 박영수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태법관을 마치고 퇴임하는 그런 관례가 대부분 지켜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국회에서 선관위원장들이 법관 임기가 끝나면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원장 업무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권순일 위원장이 사태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과 선관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명하겠다는 것이죠 박수영 의원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권순일 위원장이 6년 임기를 다 채우면 내년도에 보궐선거 내후년도에 지방선거 대선까지도 권순일 체제하에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대법관이 아닌 자연인이 선관위원장직을 계속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첨언하면 엄청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는 의혹을 만든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비상건이긴 합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재 위원장으로 있는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배륙도 낯짝이 있다는 그런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서 나가야 되죠 역사적으로 중대한 범죄사실로 기록될 수 있는 것이 2020년도 4월 15일 총선입니다 계속해서 재검표를 미루지 않습니까 왜 미룹니까 구린대가 없으면 왜 재검표를 미룹니까 4.15 총선에서 과거보다 10배나 더 선거소송이 늘어났다는 게 뭘 뜻합니까 그만큼 부정선거 의혹이 많다는 것이죠 총선이 끝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왜 재검표를 못합니까 혹시 발각되길 것을 두려워해서 못합니까 시중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파다합니다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겁이 나서 재검표를 못한다 그런 의혹이 일기 때문에 더더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재검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선거 의혹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니까 권순일 선관위원장하고 조혜주 상임위원이 있는 거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책임자인 권순일 선관위원장이 계속해서 유임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의심하겠죠 뭔가를 덮기 위해서 계속 있지 않느냐 혹은 제 양반이 뭔가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재검표 선거보전신청과 재검표가 있은 이후에 역대 가장 최장으로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죠 하루빨리 선관위 위원장은 강력하게 대법원의 재검표를 실시할 것을 요청해야 되고 동시에 대법관이 직책을 그만두는 순간 그동안 해왔던 대로 권순일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선택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21일 날 방송됐던 추미애 무리수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박은경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감정인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계획이란 것은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한국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가슴 졸이며 밝은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아픕니다 법무장관 그 사람의 끝을 저는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맞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죄책감 수치심 부끄러워하는 마음 정의감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의 바람과 달리 또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특정 또 성향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일군의 그룹이나 집단들의 선악 개념이 모호하고 거짓과 참이 또 모호하고 양심의 가책이 희박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이 타인을 강제하는 힘을 갖게 될 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길이 하나이고 그들이 강제를 강요했을 때 또 다른 하나는 침묵하면서 그들에게 복속당하는 길이 또 하나의 선택입니다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의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또 침묵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운데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박은경님은 멤버십 프로그램에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질문이나 댓글을 이렇게 남길 수가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공병호 tv 또 영어 채널인 gongtv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안목 그리고 시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